금융위는 P2P 업체 21개사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을 끝마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. 이날 등록을 완료한 업체를 포함해 온투법에 따라 영업이 가능한 업체는 총 28개 삽니다. 앞서 랜딧과 8%, 피플펀드 컴퍼니, 윙크스톰 파트너스, Y펀드, 나이즈 비즈니스 플랫폼, 한국어음중개 등 7개사가 등록을 마친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 업체 40개사 가운데 일부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. 등록을 마칠 때까지는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이 중단됩니다.